에잉 김어링 이지렬씨 쳐 맞으면서 이립 찍는거 겁나 웃기네 아 미니언이 너무 많았나 쏠만 했는데 근데? 힐을 바로 쏘는데? 탱서포시 힐도 있으니까 나는 간다 난 잡고 가도 괜찮아 아니 뭐하지? 나는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진짜 제발! 네이스 제방송은 실력방송이죠 버리네 버리네 파이크 같은거는 깔끔하게 버려요 깔끔하게 이지를 내 1대1 이기는데? 어허 이 자식 피 마루 욕싶네? 근데 다이아 이래서 3천반 타고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든거에요 근데 마냥하면 떨어지거든? 그건 알죠 님들? 마냥하면 떨어지는건 못득되고 두 장도 하나 지금 빛 권 사람들 다 죄송하다 해 배낙이전 비록 제가 준 보아 달력 그레기통에 버려... 레닉스 아 왜 이렇게 잘해 애들 너무 사랑스러워 아 뭐 좀 먹고 하자 숟가락으로 먹는데요? 손에 묻잖아 설거지 늘겠네 씨발 한거워요? 저는 근데 자동차 안타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세요 저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윙찜을 먹어볼게요 쨈돌이들은 손 씻으러 갈 기간도 아깝기 때문에 숟가락을 쓰는 것이다 맛있네 현직 육군 장교인데 애들이 교육만 끝나면 도망가 물결투를 결코 이런 일을 크게 해줘 아 진짜요? 진짜 도망가야 이래? 도망가! 살지긴 하지 고맙습니다 자세히 가진 상세히 고도 감사합니다 그치 엔진 믿고 있었다 그 손톱을 좀 깎아라 씨발 더럽다고 손가락 빠는 거 인정하는데 드럽게 빠는 애가 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빨면 좀 멋있는데 이런 새끼는 있어 씨발 죽고 다음 그때 그런 애 있었거든? 그냥 그댕이 보면 입맛이 떨어져 씨발 고맙습니다 뭐야 프레쉬는 왜 안 썼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안 썼어 베리어는 또 아 아까 탈진 들었는 줄 알았는데 베리어를 바꿨네 얘는 좋됐어 루시아 트리플킬 먹었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종해라 계속 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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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씨발새끼야 방송하는 데 이따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어? 아 어? 아 하 아 아 이거 존망했는데 진짜 아니 힐 안찍었어? 아 일 좀 줘 씨발 이 판 제발 상대팀이 던져서 심한 고문당하다가 50분까지 끌고가서 졌으면 좋겠다 크크루크크 와 이거는 이건 괜찮긴한데 이거는 라인을 왜 때려 이 씨발 돌머리인가 이건 진짜 아 뭐해 이 개그끼야 집에 가야 이 씨발 모아 와 아 허랏몰라 뒤질 것 같은데 저걸 왜 먹는 거야 정글 빼고 다 망했는데 이거? 큰일났네 아니 사례차가 날 수가 있어 이거? 애드라 지환이 업가 계속하면 10시 50분에 방종각 잡고 아 이거 정글은 잘해주는데 아 얘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죽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Jeep나 짜증나면 나랑 같이 007이나 찍자 이이이져 이ıldı 어떤건지 아니면 남들이 알아봐서 귀찮은건지 기억나면 알려줘 아니 진짜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얘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애라서 아 아 이상한 애가 있잖아 아유 씨발 데미지 뭐야 씨발 야 도대체 이런 나한테 실태스바만은 얼마나 못하는거야 진짜 아 말이 돼? 뭐지? 루닉스 아 야야야 근데 저러면은 루닉스 루닉스 오케이 맞췄어 야 너무 뇌절하는데 너무 뇌절해 이래 버려 적대기 버러지야 루닉스 루닉스 야 그만 가도 되는데? 이럴 미친놈이다 와 절대 안빼 와 진짜 절대 안빼네 절대 캐리 캐리다 이 정도면 멘탈 잘 잡았다 멘탈 잡은게 캐리죠 알바할때 뭐 했냐고요? 제가 첫 알바 해본게 상하차 중학교 때 덤프 패키지 살라고 가을 추석 패키지 살라고 상하차 처음 해봤지 6만원 받았어요 6만원 얘 말하면 택시비 하고 5만원은 바로 범팔 꺼라 막았잖아 상하차한테 분류했어 분류 분류는 쉬워 분류는 보통 좀 외소하거나 여자들이 분류 많이 하거든? 나 아직도 기억나네 그때 그 아줌마가 나한테 말 존나 걸었던데 거기 같이 분류하는 아줌마가 선생님 몇 살이야? 이러는데 우리 미성년자인거 어떻게 하면 안돼 근데 알면서도 쓰는건데 거기서 20살이랑 구락같이 딱같이 중딩인데 뭘 아줌마랑 사귀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상하차 했던게 21살인가 20살 때 거기 좀 좋았던게 팀장이 진짜 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팀장분이 진짜 착하셨어 거의 30분마다 와가지고 담배피러 가라고 거의 5,50분 계속 담배피고 쉬는 시간 같고 그때 진짜 그거 좀 편했는데 근데 거기 커플끼리 알바하러 온 애들도 있어 좀 어린애들인데 남친이랑 어르신 둘이 같이 상하차 하러 오더라 나 그런것도 봤었어 아니 21살 때 20살인가 마지막으로 상하차 했을때 마지막으로 내 말 제대로 듣고있는거 맞아? 집중 안해? 야 물에 꺼봐 아 씨바 뭐하냐 똑바로 들어 웨이플하고 있어? 그럼 인정할게 이거 어떤 미친놈이 우도하는거야 이거 뭐 재밌어 어 좋은데? 야 근데 이거 인배 성공하면 지는데 원래 국룰인거 알죠 아 맞네 이거 트위치 2개 카시오페아 그거 이 강화되가지고 아 그래서 딜이 저렇게 들어갔구나 저거 딜 존나 약한데 원래 1렙대 아니네 카시 떠벌렸네 뭐야 이리와 이리와 아무것도 먹으라 그래 오 로밍 로밍강 아닌데 빛이 가자네 어둠에 가치니 어둠에 가치니 이리와 아 내가 왔다 아 아 빼지 친구야 그러려고 했거든요 어제 떨어졌어요 과자마자 고맙습니다 어제 어제 약 3시간만에 떨어졌어요 점수 조금 올려놓고 어제 한 3세트 만들고 오늘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 바로 떨어지더라 좀만 더 피 좀 깎아봐 아 씨바 아 아 좋됐다 좋됐다 포켓몬 마스터라도 달자 아 제발 제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씨바 제이스 맞다 괜찮다 그래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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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이스 제이스 끝 결론 이득 러치 아 아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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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쉣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영혼 뽑아야 돼 어 이건 내가 먹으러 안 했는데? 저 신라면 제일 좋아해 신라면 괴물 질린 저런 모델이 모두 캐리하시네요 그 그룹이 깜빵 뭐야 뭐해 뭐 좀 해봐 왜 빼는 거야 야야야야야야 야 쓰레쉬 잡아야 되는데 야 와봐 안되겠다 너무 쎈데 어허씨 레드의 평탄 일대 날아갈 때부터 핀딛 지키면서 저 새끼 저 새끼도 퀘스트 깨려고 절대 안 주지 지완아 나 오늘 원투로 다상 갔어 이제 우리 친구 맞지 아 쓰레쉬 영혼 뽑았죠 정화 그리고 평화 아 궁금한게 수술실 아 엄중한 분위기에서 지완이 방금 보고 어떻게 안 웃었냐 오오오오오오 유닉스 아 씨발 아아아아 와 졌으면 좋댈뻔했다 퀘스트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네이스 좋아요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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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조롭구만 네이스 얘 너무 못한다 얘 네 네이스 아 140원 주는데? 와 나 아까 닥치하기 전에 이 새끼 우리팀 서포터였는데 진짜 흔을 할 뻔했다 닥치가 맞았다 진짜 애들 100원 준다 아 이거 맞아 가는거? 아 이거 봐 아니 와 이거 복궁이 된다고? 뭐가 이득 같지가 않아 캔슬링 키고 네 방송 보니까 너랑 단둘이 있는 것 같아서 설레 그 그 사랑에 치워한다 아 야 이거 뭐 이렇게 단단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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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우스는 잡았는데 아 이거 안 죽어 어디로 밀어 어디로 밀어 오오 아 난 할 만큼 했다 아 우리가 본만 이겼지 위에는 다 갈리고 있어서 그냥 지는거야 이거 아 진짜 병신같은 게임 진짜 씨발 케이